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장병들에게 전투에 가담하지 말고 투항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현지시간 23일, 우크라이나 포로 소용서는 국적과 종교, 이념과 관계없이 모든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. 우크라이나 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러시아군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말라며 쉼터와 음식, 따뜻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우크라이나 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러시아군의 운명을 되었습니다.